자, 2017 MBC 방송 연예대상 이제 대상 발표만 남겨두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바로 시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을 받으시는 분이 아까 약속한 공약도 지키시는 거잖아요 과연 누가 공약을 지키게 될지 저도 참 궁금합니다 네, 그럼 대상 시상에는 전년도 수상자인 이영자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네! 네, 지난해 수상자 이영자씨가 시상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벌써 1년이 지났네요 이제 또 다른 분한테 대상을 안겨 드려야 되는데 작년에 정말 1년, 올해 내내 붕 떠서 살았던 거 같아요 내가 정말 MBC에서 여기서 데뷔해서 신인상 타고 대상까지 탔던 거 맞나 그래서 제 몸을 이렇게 해구지하는 건 안 좋은 거 같아서 상장을 가지고 포도도 까보고 돈가스도 두들겨 먹고 만들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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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렇게 벌써 1년이 갔네요 네, 사람은 그런 거 같아요 행복한 설레임이나 행복한 떨림은 필요한 거 같아요 그게 살아있다는 증거 같습니다 1년 동안 대상 받고 정말 행복하게 떨리고 행복하게 설레였습니다 지금 1시가 다 됐기 때문에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괜찮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저는 저희 전제초 참견시점에 나오시는 송은우이나 양세연씨나 유경철씨가 상태일 줄 모르고 제가 밥을 산다 그랬거든요 회식을 예예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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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소할게요 예예 아니요, 본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예? 본인 이름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아니예요, 그런 리가 없습니다 예, 그런 리가 없습니다 예예 전 충분히 예.. 충분히 다 졌어요 다 자 소개하겠습니다 자 정말 궁금해집니다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사실 연예인들한테 있어서 이 연예대상에서는 사면 쓰담쓰담 같은 거거든요 우리도 이렇게 칭찬을 받고 쓰담쓰담을 받아야 또 1년 364일 동안 여러분을 위해서 웃길 웃음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모든 연예인들이 쓰담쓰담 받는 날입니다 그 중에 최고로 쓰담쓰담 많이 받는 대상입니다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난 봤잖아요 김구라씨 아 좋겠다 공약 안하고 아 좋겠다 죄송합니다 의회에서 보면 김구라씨가 괜찮다고 너무 집중하시니까 대상 사시는 가족분들은 지금까지 안 주무시고 올 텐데 얼마나 좋아할까요 이게 참 상을 받아봤고 주는 입장이 또 되니까 받을 때도 좋지만 주는 입장이 너무 좋네요 너무 행복해요 이 상을 받을 그분이 행복한 모습에 벌써 상상이 그려집니다 울어도 됩니다 춤춰도 됩니다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박나래씨는 나혼자상과 도혜조 홍진을 이끄는 공숙한 진행력으로 물론 차이진 입당과 진실한 공명 능력으로 대한민국 예능계의 대체 불가 예능진으로 떠올랐습니다 수상 진심으로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네 3년간 이룩한 대상으로였는데요 우리 김구나래씨가 드디어 2019년 MBC 방송 연예대상의 대상의 이름을 올립니다 화사씨도 눈물을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나혼자분과 식구들 다 눈물을 보이고 있어요 성우씨도 울고 있고요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진심으로 네 우리 이영자 선배님이 또 따뜻하게 안아주셨고요 자 드디어 받았습니다 박나래씨 박나래씨 대상입니다 축하드립니다 박나래씨 힘들겠지만 소감 충분히 해주세요 감사합니다 솔직히 이 장은 제 장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박나래씨 근데 너무 받고 싶었어요 박나래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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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오늘 정말 너무나 멋지고 존경하는 선배님들과 함께 대상후보에 올랐습니다 근데 대상후보에 오르기 전까지만 해도 진짜 받고 싶었는데 선배님들과 함께 대상후보에 서있었는데 이영자 선배님이 저한테 어깨피고 당당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재석 선배는 저한테 대상 받았으면 좋겠다고 했고 형모오빠도 올해는 니가 받았으면 좋겠다 꼬라 선배님도 다 괜찮다 성주오빠도 괜찮지 얘기하는데 저는 이분들보다도 너무 부족하고 제가 만약에 대상후보였어도 이분들처럼 다른 후보에게 여유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일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거기에 비해 저는 너무나 못 미치는 너무나 너무나 부족한 사람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지금 무슨 얘기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진짜 제가 키가 148이거든요 말이 작죠 근데 여기 위에서 보니까 처음으로 사람 정수리를 봐요 저는 한 번도 제가 높은 곳에 있다고 생각도 안했고 누군가 위에 있다는 생각도 안했습니다 제가 볼 수 있는 시선은 여러분의 턱 아니면 꽃구멍이에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의 바닥에서 위를 우러러보는게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JDB 회사 식구들 너무 감사하고요 그 다음에 구해죽홍주 제작진 여러분 그리고 나홍주였습니다 제작진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늘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를 날 수 있는 비행기가 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리고 지금 집에서 TV를 보고 있는 우리 엄마에게 사실 엄마가 3년 동안 제가 시상식에 올 때마다 방청석에서 저를 구경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는 우리 딸이 상 받나 안 받나 그걸 보러 오는게 아니고 이렇게 빛나는 스타분들 사이에서 같이 빛나고 있는 저를 보러 오는게 좋았던 것 같은데 올해 처음으로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근데 서울은 또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왜 안 갔냐고 물어봤더니 머리가 아프대요 근데 저는 알아요 엄마가 오면 괜히 부담주는 걸까봐 부담스러워하는 딸 보기 싫어서 지금 TV에서 보고 있을텐데 엄마는 상 받았어 근데 시상식에 존경하는 선배님도 많지만 올해도 남마도 쳐려고 했는데 내 친구 거인 도현이랑 그리고 세영이랑 뭐 현희야 니세호 오빠 이렇게 같이 놀던 사람이 이렇게 빛나는 시상식장에 있으니까 너무도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 밑에 있는 후배분들 더 많이 시상식에 와서 왜 웃어요 울지마 내 술 먹자 내가 살게 아 그리고 나 혼자 산다 우리 가족여러분들 우리 이시영 오빠 기한팔사 언니 성은 오빠 한혜연 언니 그리고 화사 경로 오빠 그 다음에 헨리 그 다음에 혜진 언니 너무 사랑하고요 진짜 가정같은 것 같아요 진짜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하면요 저는 사실 착한 사람도 아닙니다 선한 사람도 아니고 하지만 예능인 박나래는 TV에 나오면 저의 말 한마디에 행동 하나가 모든 사람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람 박나래는 나빠도 예능인 박나래는 선한 웃음 줄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저 진짜 열심히 할테니까 그리고 항상 거만하지 않고 낮은 자세에서 있겠습니다 어차피 자각선 높이로 볼까요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네 네 또 큰걸로 여러분들에게 하하하하 축하합니다 박나래씨 네 너무 싶어요 잠시만 우리 쪽으로 좀 나와주시고 예 아이고 바운드로 오세요 바운드로 오세요 예 아 드디어 받았습니다 여러분 박나래씨가 예 늘 유력한 대상부였는데 이렇게 오늘 뭐 지나고 나면은 또 하고 싶었던 얘기 있을텐데 아 지금 정신이 많이 없어서 일을 다 못했을텐데 어 나머지 얘기는 또 나혼자성날을 통해서 많이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어렵게 대상을 받은 우리 박나래씨에게 다시 한번 박수 보내주세요 네 정말 나혼자성날에 없어선 안 될 네 우리 박나래씨 정말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어우 예 아 근데 이 와중에 이 말씀 드리기는 좀 그런데 공약이 그 코끼리코돌기 이제 도셔야 되거든요 무제한 돌기에요 아이고 나 돌아요 예 시청자와 약속이기 때문에 김구라씨가 좋아했던 또 저희도 연구랑 딱 가져와주겠어 네 기한팔사씨 예 네 도와주시고 허헣거 저희가 그 부제한 돌긴 좀 그렇구요 제가 예 마무리 인사를 하는 동 Individual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박사씨. 아이고, 아이고. 박사씨. 빨리, 빨리, 빨리. 안 다치게, 안 다치게. 마무리했어. 밸면 안 되면. 조심조심해, 빨리 빨리 하자. 아우, 이게. 야, 얘가 잘못 골랐어. 자, 여러분.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대상은 박나래씨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서 우리는 이방 놀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0년 경자년 새해에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나래씨의 나오자분들 잘 입고 주시고 여러분들 다시 한 번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인사드릴까요? 네. 2019 MBC 방송 연예대상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날씨였습니다. producing Ito니아 한글자막 by 한효정